달걀을 예쁘게 칠해볼까요? 달걀은 예쁘게 칠해볼까요? 달걀은 이걸로 예쁘게 칠해볼까요? 달걀 뒤에 끝하고 초록색으로만 했죠? 네? 그래서 슬프죠? 대신 다른 색연필이 있습니다 뭘 그린 겁니까? 생각대로 하는 거야 생각의 흐름대로 하는 거야? 한꺼워 오늘은 무슨 날이라면서요? 부활했잖아요 맞아 누가 부활했어? 내가 부활했어 짜잔 하루 계란을 만들었다구리 됐다 적합하지 않구나 뭐야? 되게 꼬막히더라고 다리도 있다구리 내가 지금부터 숨기겠다구리 여러분들은 이제 찾으면 된다구리 계란을 주고 5개 하나를 찾을 때마다 선물을 준다구리 아니야 다 찾아와야 선물도 다 찾아와야 선물을 준다구리 선물은 뭔지 지금 말 안하겠다구리 찾을 만큼 계란을 먹는다구리 먹는다구리 나는 나야 아니다 이자습 너한테 알려줄게 있어 기분 좋은 리액션이야 아빠가 계란을 먼저 숨기고 있다 이자습 보면 반칙이다 이자습 어? 다 숨겼다고 합니다 다 숨겼단다 이자습 계란 찾으러 출발 출발 내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총 5개 어딜 어딘지 하루똥을 피해라 하루똥을 밟으면 마일리지가 줄어든다 나무를 때리면 떨어질 수도 있다 나무 난리야 널 찾아다니 야호 빨리 찾기야 나 똥 밟았다 이수 똥 밟았다 이수 똥 밟았다 이수 똥 밟았다 이수 어? 아아 진짜 똥 밟았어 여보 응 뭐라고 버리니 앞에 봤지 아빠 너무 꼼꼼한 게인 거 아니야? 응 또 있자 으어 어 소개라는 차도 되요? 응 여기 어디 응 아무치 이제 어디 제가 찾아놓고 못 찾은 척해요 짠깃어 짠깃어 오오 아무도 할까만 챙겼다 야호 자세가 똑같아요 답답하구나 설마 저게 숨진 거 하니까 아아 짠깃을 못 찾아봐요? 아 다 찾아왔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축하합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짜잔 아우 너무나 착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착한 사람 아니야? 이수 이거 안 보여? 엄마 이제 내가 숨길 거다 전혀 안 보인다 우리 우리 오늘이 집에 있는 내려오는 주제를 잘 안 보인다 너무 보이게 숨겨놓은 거 아니야? 꼭꼭 숨겨야지 응 거기 와 거기다 오 진짜 안 보여 조심조심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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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겼을 줄 아냐 땅달걀을 잡았다 아니 왜 하나도 안 보이냐 하나 정도는 쉽게 찾으라고 올려놨지 이거 왜 안달봐줘 아니 거기 가도 돼 뭐야 이거 왜 안보였어 아까 나무를 그렇게 패더니 안떨어졌다니 나무날개를 찾았다 야호 계란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수 이거 먹어요 노른자 안먹을거야 왜 계란은 이렇게 되어버렸어 파란색을 다 잘랐더니 이렇게 됐어 이만큼만 찍어먹어 고물찾기 재밌어? 응 해피 이스터디 해피 이스터디 해피 이스터디 맛있어 야 내 빨리 나 먹게 났어 해피 이스터디 해피 이스터디 해피 이스터디 은 Football 하다가 해피 이스터디 해피 이스터디 하 Guin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